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료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주취 소란과 공무집행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7일이고 사건번호는 2021도 1388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고 상고는 검사가 했죠. 무죄를 받으니까 상고로 검사가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겁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4일 날 시청의 청사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의 볼륨을 높여야 하는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민원실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술까지 취해가지고 핸드폰을 내가 노래 틀어놓고 노래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는 거죠. 민원실 담당 공무원이 소리를 줄여달라 요청하니까 욕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되겠다 싶어서 공무원이 이 사람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상의를 잡아찍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 명이 갖춰가지고 청사 밖으로 뺐죠. 그랬더니 역사를 잡고 뺨을 떼는 겁니다. 그런데 원심은 뭘 받냐면 공무집행방해라고 기소가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민원인을 밖으로 퇴근시키는 거 이게 구체적인 직무집행이냐 공무원인가? 이게 헷갈리죠. 이게 경비원이 와서 이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경비 업무의 일환이니까 이게 직무집행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창구에서 다른 업무 하는 사람이에요. 서류 발급해주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민원인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게 과연 그 사람이 공무집무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이거를 원심은 아니라고 엄격하게 본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이 방해되는 공무원의 내용이 뭐냐 민원 업무냐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직무 안에 밖으로 빼내린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내가 서류 발급을 해주는 사람인데 이 업무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태였다. 그래서 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내 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간 거기 때문에 민원 안내 업무에 관련된 일련의 직무집행이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는 게 이게 지금 남의 몸을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위법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어요. 변호인이. 그랬더니 공무원의 퇴고 과정에서 물리적 사용하는 거는 사회적 상상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위법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소리 치우고 술 취해서 소리 지르거나 음악 크게 틀으는 거에 데리고 나가는 거 가능하다. 괜찮다. 그리고 특히 대법원에 이런 말을 써놨는데 관공서의 주치소란 행위에서 민원은 제지와 퇴고 행위가 굉장히 많다. 따라서 이길 경우에 공무원의 이런 이렇게 제지하고 맞는 행위를 공문의 직무집행 수반 행위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주치소란은 일반 관공서에 굉장히 많고 법원에도 많아요. 법원에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대법원이 특별히 정책적으로 이런 거는 반드시 직무집수행위 수반 행위로 봐서 공무집행 강의로 처벌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민원실 같은 데서 술 먹고 소란을 피우거나 요래 크게 틀어놔서 퇴거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경우는 다 공무집행 그 과정에서 때리거나 욕설하거나 잡아 끌거나 빰 때리는 거 다 공무집행 강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산의 주치소란 행위 제지 퇴거 행위는 직무집수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을 넓게 판단해서 공무집행 강의로 이런 사람들 다 처벌하겠다라는 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기억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